정큐 점걸려요 정큐 점걸려요 2시 반이라 이거 안 잡힐라나? 시간상? 리안드리 바드나 리안드리 바드리나 가봐 길드 간다 요거였나? 리안드리 생샘 바드? 고조의 생샘이에요? 생샘하면 리안드리가 피통도 올라가니까 삐맛을 가네 유지력 때문에 삐맛? 오케이 보자 엘리스 렌과 요네라 바텀 라인점 안 무너지면 앞라인 튼튼하니까 미포가 쿵쓰면 이기겠네 아 와드 박으면 난리 나겠지? 아 날 보네 자꾸 관음하네 전방 나 감전 빌드야 깜노노 써니레븐 투 자 라인풀시 너무 빡센다네 어우 열받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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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응 안할게 x4 많이 안좋아 루루랑 싸우면 안돼 흥분하지마 섹효야 루루 열받아도 참아 원래 킹받는 애야 원래 킹받는 애야 아 아 아 아 아야야야야야 이 두명이 좀 쎄요 경험치 한번 줘 야 미드 이거 좀 이상하다 미드 이상해 가야돼 킹 링링링니 너무 너무 어어 젤리형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있어 크크 앞으로도 하미진 오게 헤이마테라스 아 아깝다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재밌게 항상 여러분들이 미소지을숨 없겠지만 도우러 갈께용 망가 만남이 먹을거 못헴티미나 롤루노플 이러면 캐트라 너님이 첨안일만 남았어요 긴 교환해요 네? 긴 교환했겠다 아 나 피치해문데 좋아? 니가 좋아는 견제할게 오옹! 굴렛대네 뭐 맞아 미안해 미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감옥아 군뎁배 얘들아 군뎁배 너무 억지다이부긴 했어 근데 걸렸어 다행히 리안들이 사면은 이 시간대 애들은 뭐라 안하겠지? 원래 개거품을 물수도 있는 테미 있긴 한데 아 뭘 안할거 캔 미드. 미드 좀 봐주자. 갑자기 고생 한 번 했으니까. 미드에 힐이라도 쏴고 와요. 야, 여기로 갈라간다, 거기. 제발. 망했는데? 여기로 가는데, 거기. 싹다 망해요. 대놓고 사려가지고 죽일 수도 없어. 아되면 간다. 아되면 간다. 또 오르도. 멀어지 컷. 멀어지 컷. 멀어지 컷. 멀어지 컷. 미소고. 멀어지 컷. 멀어지 컷. 멀어지 컷. 그냥 새치웠어, 미안해.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치우는 게 낫지? 어디 건방지게 6바드인데, 시건방을 떨어. 탑 또 다이블데, 탑 또 죽겠다. 하하하하. 이리 와. 오이 정도면 받은 게 낫는데, 야, 다이브는 에바야 형 다이브 에바야. 으르르. 내가 시간을 멈췄다. 죽어라 잡동들. 비계 바드제. 가볍게 조져주고요 가볍게 우리 탑도 타되었기 때문에 바텀에 스탬프 올려야 돼 느낌상 이번에 바드 캐리 갈 것 같습니다 아임드 캐리 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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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다 험이야 거기까지야 아 리안들이 오른 선택일까 와 두렵다 쏘고요 네 리안들이가 딜을 진짜 많이 올렸죠 패시브에 묻기 때문에 조금만 잘 주워먹으면 더워르드 이야 쟤 빠른데 네 지금 유리해요 유리해 리안드리만 나온다 리안드리 리안드리온 잊었다 코어템 나왔다 이제 얼마나 데이비드 나오나 체크해볼까 미드 채도 살아있고 미퍼 개쎄고 달달해요 지금 미드에 엘리스인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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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 안뇽 아드야 미안해 미안해 형들 잡아 잡아줘 내가 오르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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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었나 워드 룰루노플 룰루노플 달달할거다 요네요 달달할것이요 트롤말 없으면은 어 정말 잘합니다 트롤말 안만나면 돼 어? 우리 미드정글 벌레년이야 안암 그건 말이면 돼 사보 크게 돈다 형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accomplished 띠리어와 어? 로 에? 우리 못띄워 요네 할게 막아 에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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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그렇지 아 크랑 한 번 더 도어 르르르르뚝 person developer 아 이겼쪄 그냥 그냥 발랐지 요인에 적어 모른척 모른척이다 ㅇ ㅇ 요인에 겟쎄 요인에 잡아 요인에 야 요, 요인에 그렇지 계획대로 이포야 선 넘네 아 왜 거기 혼자 있어 욕심내 그렇지 아이고 아 한방인데 앨리스 오 쉣 살짝 뇌절 터널 약간 에바긴 했어 들어가서 내가 궁 써가지고 이니셜로 했는데 산계를 이미 했네 제이스 있었으면 궁 바로 막았다 와라 지금 이니셜 벌어야지 걸렸냐? 또 걸렸다 더 월드 그렇지 이게 이니셜지 여기 다 잡아 재무샤스 랭거 잡아 랭거 랭거야 이리와 랭거야 이게 바로 이니셜 하는 겁니다 회피 불가능 모답 앨리스 무시해 집 방해만 할게 앨리스 집에 갈려고 하겠지만 이 봉좌가 방해하러 왔나 뭐야 해치웠나? 체크맥 이니셜 에? 에? 너무 잘하다라 빌드 너무 쉬웠다? 아 킹텀 따겠네 21점? 달달하게 오르겠네 달달하게 달달하게 오르겠지 지astern 에이 들어 이리와 되는 기ugs 말 앨범 앨범 은하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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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